1부 강의로 서울 재개발지역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이 앞으로 향후 2, 3년 뒤에는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통계라든지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공사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오신 이유가 재테크 잘하고 싶고 투자 같은 거 전략을 잘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없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빌라부터 투자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이번에 총선 이후의 결과도 봤을 때 재건축 시장보다는 재개발 쪽 시장을 좀 유익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재개발이라는 건 재건축이랑 다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이 밀집된 곳에서 이제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는 투자 행위가 이제 빌라나 이런 단독 다가구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향후 앞으로 왜 빌라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빌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가장 통계를 봤을 때 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는 금리가 거의 7%에서 8% 정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됐었고 전세자금대출 또한 거의 7%에서 8% 정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전세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고 있다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120만 원 이렇게 내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왔었던 게 2022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사회적이 많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전세계적으로 뭐 전쟁도 났었고요. 우크라이나랑 전쟁도 했었고 지금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자 금리를 좀 올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초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이제 너무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이제 정책자금이 이때 시장이 좀 풀렸었거든요.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때 시점에 그 우리 생애 최초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4% 초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쭉 거의 3,800건, 900건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정책자금이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 중간에 한 번 또 반등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9억 이하 주택을 최초로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한테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가 대출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3,900건을 찍었어요. 지금 4월 거래량이 한 4,000건 정도 육박한다고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2024년 지금 5월 초인데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총선에 대한 이슈, 누가 이제 이제 지금은 여소야대로 됐지만 이제 총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PF 위기설,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PF 사태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막 구도를 날 거고 뭐 그런 금융 자금들이 이제 이제 브릿지론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2년 전부터 거의 정부에서는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의 충격이 이렇게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설도 계속 뉴스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접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PF 위기설이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잠재적으로 남아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심리적인 요인은 이제 PF 위기설도 어쨌든 4월 달에 뭐 건설사들 많이 부도 날 것 같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지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건축 원가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심리는 이렇게 3,900건이 지금 나왔다라는 건 4월에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들 조합원 분양 물량들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 건축 자재값을 이제 지금 조합이랑 이제 시공사 쪽이랑 어느 정도 타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서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사태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거의 1,300만 원 정도 평당 분양 가격이 지금 8,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마 공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일반 분양을 받는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심리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이제 어느 정도 늘었나 이렇게 이제 공사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도별 공사비 추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지금 5년 만에 거의 468만 원에서 810만 원 정도로 실제로 지금 2배 정도가 증가를 한 수치를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도 일반 분양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아파트 가격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싸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불강 5구역에 대한 사례입니다. 불강 5구역이 불강역이 8번 출구 뒤쪽이 불강 5구역인데 여기가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는 84제곱미터가 평당 2,380만 원으로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이 정해졌었어요. 그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말에 8억 1천만 원으로 일반 분양을 했지만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2억 8천만 원 평당 3,770만 원으로 굉장히 좀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약 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조합원 분양가도 7억 4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으로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올라간 상태죠. 왜냐하면 시공사랑 조합이랑 공사비 갈등 문제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추정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3천 8백 67만 원에서 지금 현재 약 14억 8천 42만 원으로 추정 일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42.5% 정도가 오른 수준인데요. 지금 홍제 3구역이나 불강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구나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중심부도 아닌데 굉장히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분양이 잘 될까?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이 지체되는 결국엔 공급이 또 감소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비가 올라갔고 앞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좀 적응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기간별 수요라든지 입주량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최근 한 2년 전, 3년 전, 앞으로 한 2, 3년 뒤를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올해죠. 내년이죠. 내년 초부터는 약 1만 6천 가구 정도가 지금 서울의 입주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4만 7천 가구는 계속 매 공급이 돼야지만 이 가격이라든지 수요나 공급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 갈등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라든지 이런 택지를 이제 신규로 발굴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 갈등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1만 6천 가구밖에 지금 이제 입주물량이 나오지가 않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근데 이 중에서 더 이제 중요한 건 이 1만 6천 가구 중에서 1만 2천 가구 정도는 이제 강동에 있는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만 2천 세대가 거기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4천 가구가 이제 나머지 서울 24개 자치구에 이제 포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 그 이후에 2026년 28년도는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는 신규 택지도 없고 특히나 그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결론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만 이제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지만 지금 뭐 공사비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소야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은 좀 이제 거의 많이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제는 재개발로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개발 지역의 소액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재개발 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실제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당장 사실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착공이 바로 들어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는 사업이 또 바로 출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보이시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신데 이제 규제 완화 및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확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는 다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다 변화되고 있다는 건 청년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노령화 시대에 접하면서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할지만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동안은 아파트 쪽에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1.10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아파트 공급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비아파트 쪽은 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그 중에 가장 컸던 이슈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여파가 굉장히 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21년도 말부터 22년도 한 해 동안은 아마 뉴스 틀어보시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사기, 역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빌라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전세사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를 들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좀 급감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좀 지체될 것 같으니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최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색깔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23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3,751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빌라 수요는 급감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빌라를 공급하는 시행업자들이나 시공사들도 소형 건축업자분들도 빌라 분양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빌라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최악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도에 2,401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파트도 최악이지만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더 최악인 상태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에 맞게 뭔가 내가 아파트를 지금 투자를 해서 향후 한 3,4년 뒤에 5,6년 뒤에 10년 안에 길게 잡고 10년 안에 내가 서울에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라도 받으시려면 결국엔 빌라를 하나 정도를 싸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좀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자도 없었지만 공급자도 많이 주어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공급되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시장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서 그렇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동률 추이도 전세 역전세날이라든지 전세 사기에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빌라 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으면 빌라 전세 가격이 약 3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세가 약 전세가율이 한 55% 정도 시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안정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증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냥 서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됐었는데 지금 어떤 특정 지역들 전세가율이 95%, 100% 육박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역전세날이 나면서 전세 사기 여파로 좀 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가격을 좀 억지로 좀 끌어서 내린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빌라 시세가 만약 6억 5천이면 내가 3억 5천 전세를 이제 한 55% 가율을 놓고 전세를 놓다라고 하면 그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고 역전세산이 나면서 공시 가격의 기준으로 지금 빌라 전세 가격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증 한도가 이제 3억 6천까지 150%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 원이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세입자가 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2억 4천에 150% 금액 하면 이제 3억 6천 이렇게 전세를 맞출 수가 있었더라면 2023년도에는 지금 공시 가격을 거의 18.6%를 지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한 해 이제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달에 이제 발표한 그 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18.6%가 지금 떨어졌어요. 원래 사실 공시지가 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시지가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빌라 시세에다가 반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더 심해졌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시지가의 126%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전세를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빌라 가격도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됐고 보증보험 한도도 126% 설정을 하다 보니까 3억 6천 정도에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전세 시세가 지금 2억 7천만 원까지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지금 떨어진 전세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0 대책에서도 지금 이 주택 가액 산정 기준을 좀 개선을 하겠다 약간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전세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지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풀리더라도 빌라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요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비아파트의 전세를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나오는 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KB 시세라든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제 전세 보증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이 좀 그래서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도 가격이 2022년도에는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도 가격 회복이 좀 좋았던 점은 이제 시세를 정확히 이제 실제 거래됐던 시세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좀 빠르게 회복했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아파트인 뭐 연립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말도 되지 않는 이 공시가격으로 이제 전세 가격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극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10 대책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때 시세를 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이제 개선을 좀 추진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26%에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한 140% 정도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전세 때문에 역전세 났던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무조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이 빌라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를 하면 지금은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 예전처럼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5%씩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공급량이 인허가 분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파트도 부족하고 특히나 이 아파트인 이런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